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희원영입니다 오늘이 전태일 열사가 산하한 지 50주기가 되는 날인데요 손에 쥐었던 근로기준법이 반세기가 지난 지금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고 있는가 그걸 돌아보게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산하할 때 나이가 22살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10월 12일이죠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고잠덕준님의 나이도 불과 25이었습니다 쿠팡 측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고도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나 유족들에게 사과조차 하고 있지 않으시는 상황입니다 국감 중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유족분들을 노동부 청사에서 먼저 뵀죠 몸무게가 15kg이나 줄어서 못 입게 되어버린 큰 청바지를 가지고 오셔서 의원들 앞에 무릎까지 꿇으면서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관리감독 책임은 쿠팡에게 있는데 왜 아들을 잃은 부모님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가 그 자리에 함께했던 의원님들이 다 너무나 비통하고 가슴이 아팠는데요 국정감사가 끝나고 택배 가로사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를 바라는 건 아닌가 쿠팡 측이 계속해서 무대용으로 일관한다면 국회도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택배 가로사 대책을 내놨고 국회도 산재보험법, 생물법 등 법제도 정비가 한창인 상황입니다 쿠팡이 고용 형태를 이유로 가로사 문제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관련 부처와 저희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고 장덕준님 부모님들께서 대구에서 이곳 국회까지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회견 참석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을주로위원회 진성준 위원장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 장덕준님 아버님인 장관님 오셨습니다 어머님 박미숙님 오셨고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의 박석훈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과로사 대책위의 진경호 집행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의종 정책국장님은 네네 여기 같이 오시죠 서비스연맹의 이의종 정책국장님도 오셨습니다 을주로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진성준 위원님으로부터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주로위원장 진성준입니다 올 한 해에만 벌써 15분의 택배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도 그리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총알 배송과 심야 배송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과로로 인한 소리 없는 살인을 근절해야 하겠습니다 어제 당과 정부 청와대는 택배기소를 비롯한 필수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으로 필수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택배산업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택배 거래가격 구조 개선, 택배 분류와 배송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택배 인프라의 확충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오늘은 쿠팡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25살 청년의 노동자의 죽음 문제를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직 과로사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쿠팡이 일용직 사원을 1년 반 넘게 야간 근무에만 투입하는 것을 용인해온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는 직원이 원한다고 해도 야간 근무작업을 지속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과로사를 초래할 매우 위험한 작업 환경을 방조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노동자 스스로가 선택한 일이라면서 이 죽음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입니다 물론 쿠팡이 택배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등 다른 택배 회사들보다 조금 더 나은 근무 환경을 만들어 왔던 그간의 노력은 충분히 인정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 노력이 퇴색하지 않으려면 청년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유족과 대책위원회 측에 이런저런 조건을 달아서 대화를 거부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산업 재해의 인정 여부를 떠나서 대책위원회와 유족과 함께 더 나은 근로 조건을 만들고 또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상당하는 보상과 배상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그것만이 쿠팡이 그동안 노동자를 직고용하는 등 인권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 노력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회적 평가를 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쿠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네 다음은 멀리 대구에서 오신 유가족분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어려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10월 12일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장덕준 군의 아버지 장광희입니다 오늘 저는 서울에서 오는 기차에서 국민연금에서 선전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버킷리스트를 보았습니다 정말 저는 아들하고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몇 개 하지도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이제 아들은 저에게 더 없습니다 어제로서 아들이 저에게 덜 떠난 지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처음에는 옆에 있을 것 같았지만 생각했던 지자는 보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아들이 이런 부모의 심정을 아시는 분이 여기 있을지는 모르지만 도저히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쿠팡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택배 회사들은 모두 자기 나름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해결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쿠팡은 처음의 주장 그대로 택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택배 가로사랑은 무관하기에 아무런 신경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욕심은 있어서 택배 자격을 신청했다고는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발 말꼬리터리 잡아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국회의원들에게 로비하고 언론 플레이하는 그런 행태도 하지 마시고 택배 회사가 맞든 아니든 우리 덕준이가 어떤 일을 했든 안 했든 그것이 무엇 때문에 중요합니까 저희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냥 죽었습니다 자기 회사의 직원이 1년 6개월 동안 죽기 전 주 12주 동안 평균 54.16시간을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야감에만 근무하다가 건강한 27세의 청년이 그냥 죽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 탓이 아니다 회사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책임이 없다 모든 것은 고인의 책임이다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언론에는 산재 신청에 필요한 모든 일에 협조하겠다고 하고 막상 제의하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면 회사는 그걸 제공할 의무가 없답니다 고인의 빈소에 그것도 1년 6개월을 근무한 고인의 빈소에 그 흔한 조화 하나 안 보낼 때 우리는 쿠팡이라는 회사의 실체를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는 게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겉으로는 법을 지키면서 고음의 법을 이용하는 예를 들어 장시간 야간에 근무하는 사직원에게는 특수 건강검진을 진단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은 애가 죽고 난 뒤에 알았습니다 그러나 쿠팡 측에서는 이동직은 할 필요가 없답니다 의무가 없답니다 그게 우리나라 법이랍니다 상시직을 건조했는데 거절했다고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서 수없이 수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나만 안 보이면 그게 가린 겁니까 뒤에 숨어서 아전인수의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고 말꼬리 잡는 행동은 그만하시고 이제는 당당히 앞으로 나오셔서 저희에게 진솔한 사과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약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의 가족들이 보호받지 못한 야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들에게 자발적으로 선택하였다고 말하지 말아주십시오 본인의 선택으로 야간 노동을 하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다시는 우리 아들과 같은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다고 죽은 아이가 살아오지 않겠지만 마지막 명예는 회복을 하고 명예 회복의 첫 번째는 사측의 진심어린 사과입니다 먼저 유족을 만나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 조속히 쿠팡에서 또 어떠한 행동이라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엔 택배노동자 가로사 대책위의 박석훈 공동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고인의 죽음 소식을 듣고 새벽 기차를 타고 대구 가서 기자회견 했는데요 그때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기가 막히는 1년 4개월 넘게 야간 노동만 계속했던 그러다 보니까 27세, 93년생이라고 합니다 27세 태권도, 저희는 3단이라고 들었는데 다시 여쭤보니까 태권도 4단이었답니다 몸무게 75kg의 긴장한 그런 청년이 가슴이 아프다 동료들에게 이야기하다가 그냥 사망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장면은 주 평균 43시간 일했으니까 가로사 아니다 최소한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하지 않는 이런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자료를 다 뒤져봤습니다 야간 노동은 그 자체가 2급 바람물질로 취급하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노동입니다 우리나라 노동부 고용노동부의 가로사 지침 인정 지침에도 야간 노동의 경우는 노동시간 산정할 때 30%를 할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국방 쪽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43 곱하기 1.3 하면 56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노동부의 가로사 인정 지침에 따라서 가로사입니다 뭐 이건 저는 전문가들하고 같이 점검을 해봤는데 명확합니다 그런데도 아니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야간 노동에 대한 규제 지침이 없습니다 굉장히 후진적인 시스템입니다 원래 장시간 노동보다 더 위험한 게 교대노동이고요 교대노동보다 더 위험한 게 야간 노동입니다 그래서 외우에서는 야간 노동을 한 달에 열흘 이상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그걸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쿠팡 측의 이 야간 노동 뭐 택배 배송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하니까 뭐 특수고용 비정규직보다는 좀 나은 행태일지 모르지만 분류 작업하는 1만 2천명 1만 7천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고 장득준 씨와 같이 매일매일 자신의 생명을 갈아 넣는 그런 노동을 일용직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이요 노동법상 일용직이라고 해서 노동법 적용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험법 모두 다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쿠팡은 위장일용직 이라는 그런 맹분을 세우면서 노동법 적용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나라 통계법 통계층에서 작성하는 고용조사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은 계약 맹침과 관계없이 모두 상용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고인의 경우는 1년 4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했기 때문에 상용 정규직은 아니기 때문에 비정규직 일용직이 아닙니다 위장일용직이고요 상용 비정규직이다 산업안전보험법 근로기준법 다 적용되어야 합니다 현재 지금 지침에 의하면요 6개월 이상 야간 근무하면 특수검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도 안 했습니다 행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교육 하나도 안 했습니다 행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7일 이상 야간 근무를 계속했습니다 주 56시간 52시간 지침 위반입니다 입도 행사처벌 대상입니다 연차휴가 1년 4개월 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연차휴가 주어야 됩니다 안 좋습니다 입도 행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장된 일용직으로 지금도 수많은 청년 알바생들이 고인과 같이 비슷한 방법으로 생명을 갈아 넣으시고 있는 이런 묘참담한 상황입니다 가로사 대책에서 가족들과 함께 요구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조화도 안 안 보내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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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요 유족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저희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똑같은 처지에서 가로사이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오늘날 수많은 청년 알바들 재발방지책 만들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보도에서도 얘기했지만 50년 전에 전태일이 현재 50년이 지난 한국사회를 보고 참 여러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진경호 택배노동자 가로사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님께서 기자회견 문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낭독전에요 기자회견 문에 나와있는 쿠팡에서 사망하신 분은 네 분으로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에 안산에서 배달 도중에 사망하신 분 여기는 누락되어 있는데 5월달에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작업 도중에 사망하신 분 6월달에 천안 물류센터 식당에서 일하시던 노동자의 죽음 그리고 안타까운 젊은 청년 노동자 10월 12일 날 사망하신 고 장덕준님 이렇게 네 분이 고 장덕준님의 죽음은 택배노동자 가로사 대책위 활동 중에 일어난 가로사였습니다 27살에 젊은 나이 태권도 사단에 건장한 청년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대책위 구성원들에게도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고인은 쿠팡 물류센터에 일하면서 몸무게가 15kg 줄고 허리가 줄어 입던 청바지도 못 입게 되었다고 한다 고인의 근무기록을 보면 1년 6개월 동안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용직 신분으로 심야 노동을 해왔다 7일간이나 연속적으로 야간 근무를 하기도 했고 추석 연휴에도 심업수 출근했다 일용직으로 위장계약을 해왔지만 사실상 상용 비정규직으로 일해온 셉니다 또한 야간 근무만 1년 반 가까이 해온 것은 과로사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고용노동부의 과로사 인정 기준을 보더라도 과로사가 분명한데 쿠팡 측은 고인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만 내세우며 과로사를 부인하고 있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나 다름없다 고인의 사례는 쿠팡 물류센터의 살인적인 노동강도 심야 노동의 실태를 보여준다 로켓 배송이라는 쿠팡 기업의 이미지 이면에 청년들에게 불안정 노동 심야 노동을 강요하는 살인적인 이윤치구가 있었다 고 장덕준님의 사고 이후 과로사대 측은 유족들과 함께 쿠팡 측의 공식적인 만남을 요구해왔다 사죄와 보상뿐 아니라 더는 고 장덕준님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유족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공식 면담 요청에도 불구하고 쿠팡 측은 대책이와의 공식 만남을 거부하고 있으며 무슨 꿈꾸가 있는지 유족에게 과로사대책을 제외하고 별도로 만나자고 하고 있다 연인 택배노동자의 죽음의 시대에 대한통운 롯데 한진 등 택배사들이 잇따라 과로사대책을 내놓았다 부족하지만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지르는 모습에 과로사대책이 또한 환영한 바 있다 그런데 유독 쿠팡 측은 과로사문제에 대한 사과도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언론 앞에서는 유감과 협조를 얘기하지만 대책위와 유가족에게는 과로사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산재보상을 위한 유족의 자료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 대책위는 대책위는 유족을 기만하고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쿠팡의 태도를 규탐하며 지금 당장 사죄와 배상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들을 촉구한다 2020년 11월 13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